굉장히 비행기를 좋아했어요 하늘 막 이렇게 날아가는 뭔가가 있었으면 쳐다보고 아 비행기! 막 이렇게 외치고 막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이런 아이들한테 우리가 한번 물어보면 아 꿈이 뭐예요? 나 비행기가 태고 싶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왠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꿈을 얘기해주면 응원해주지도 않고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가두어버려요 Q. 꿈이 있냐는 질문을 요즘에 되게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예전부터도 많이 했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강연을 한번 하다가 질의응답 시간이었는데 고등학교 다니는 어떤 학생이 질문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서서 저한테 질문을 주셨어요 그분 꿈 관련된 질문이었죠 나중에 유명한 소설 작가가 되고 싶다 그런 작가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돼요? 실천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소설을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같이 얘기할 수도 있죠 얘기를 통해서 좀 풀어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질문을 드렸어요 반문을 했죠 아 그러면은 작가가 되기 위해서 뭘 하고 계시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명작을 읽고 있대요 그래서 또 질문을 하나 드렸어요 아 그러면은 글은 쓰고 계시나요? 근데 글은 안 쓰고 있대요 왜요? 이렇게 다시 물어보면은 준비가 안 됐대요 준비가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글을 시작하지 않았는데 작가가 될 것이다 이게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한번 되게 뭔가 되게 재밌는 꿈을 말씀해 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너무 이거를 하고 싶은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이게 깎여지는 거예요 되게 겁을 많이 주게 되고 이분이 어떤 꿈이 있었냐면 대학생이었어요 이분이 나중에 브라질에 가서 마이크로 파이낸싱을 하고 싶대요 마이크로 파이낸싱이 뭔지 이미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소액 대출 같은 거예요 소액의 대출을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한테 작은 금액을 주면서 그거를 약간 기업 대출로 사용해가지고 경제에 기여하는 개념으로 새로운 약간 경제 개발의 그런 개념이었어요 근데 이런 거를 본인이 브라질에서 해보고 싶대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런 걸 하고 싶대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 브라질? 거의 치안 안 좋은 거잖아 거기 왜 가요? 너 포르투갈어 할 줄 모르잖아 아니 금융 할 거면 돈 관련된 거 할 거면 차라리 그 시간에 영어를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뉴욕이나 런던이나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그런 데 가는 게 아니 뭐 중국어를 배워서 상해를 가든가 아닌가요? 주변에서 이렇게 반응을 들었대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이 사람이 더 겁을 먹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 아 내 꿈 내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세상과 안 맞구나 조금씩 스스로 가두어버리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꿈을 얘기하면 하고 싶은 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표현을 하면 주변에서 아 그거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요런 공식이 있어요 라고 주변에서 이렇게 제안을 할 수도 있어요 되게 많이 하죠 뭐 성공한 사람들의 세 가지 법칙이라든가 아니면 부자가 되려면 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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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책들이 많이 자기 개발서 섹션이 엄청 코너가 이렇게 되게 넓게 돼 있잖아요 이런 공식들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근데 나랑 맞느냐를 좀 따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공식을 무작정 그냥 맹목적으로 이거 맞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걸 따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는 어느 순간부터 본인이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실제로 그 범위가 확 줄어들 수도 있어요 방법이 이거 밖에 없어요 라고 본인이 받아들이는 순간 박스에 갇히는 그런 결과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촌 동생 두 명 있는데 작은 동생이 한 15살 아래에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애기 때 완전 애기 때 굉장히 비행기를 좋아했어요 하늘 막 이렇게 날아가는 뭔가가 있었으면 쳐다보고 아 비행기! 막 이렇게 외치고 막 너무 좋아했어요 이런 아이들 있죠 뭔가 보면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아하고 너무 흥이 나아가지고 막 그거 그거 너무 하고 싶어요 그렇죠? 네 이런 아이들한테 우리가 한번 물어보면 아 꿈이 뭐예요? 이러면 요런 아이들이 그 질문을 받아들이고 답변을 해주는 것 중에 막 이런 식이 있어요 꿈이 뭐예요? 나 비행기가 태고 싶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아이한테 아 너 비행기가 되고 싶어? 아 기장이 되고 싶구나! 요런 식이죠 그러면은 되게 어린 나이부터 아 나 기장이 되고 싶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꿈이라고 생각을 하고 품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뭐 언젠가 기장이 되려고 엄청 막 열심히 해가지고 언젠가 이걸 이룰 거야! 라는 그런 그런 거를 하게 되죠 특히 한국에서는 뭔가 목표를 한번 삼으면 끝까지 강인하게 이루어 오겠어 막 이런 거 생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요런 아이가 있다고 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꿈이면 지금까지 완전히 몰두해가지고 모든 거를 여기에 투자를 해버리겠죠 그게 그들이 말하는 꿈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취업을 했는데 실제로 기장이 됐어요 꿈을 이루었어요 기장이 됐어요 근데 기장이 되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게 되시나요? 비행기를 모는데 비행기를 어떻게 모는 걸까요? 어릴 때 하늘 쳐다보고 아 비행기가 되고 싶어 그렇게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거가 되고 싶어 이런 느낌인가요? 이게 한번 회사에 들어가시면은 그 경로를 배정 받으세요 그거를 매일매일 반복해서 같은 두 도시 사이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거 되게 먼다고 져요 되게 멀어요 그래서 뭐 어디 다른 나라에 가야 돼요 근데 같은 숙소에 같은 사람들하고 같은 방식에 이렇게 무한 반복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하게 되십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릴 때 상상했던 느낌 그런 거 안 좋아지는 순간이 한번 확 이렇게 느껴지면은 갑자기 그 꿈을 이루는 게 뭔가 되게 뭐지? 되게 허무하게 느껴져요 내가 어디 가 있지? 뭐지 이거?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되게 많은 분들이 이 느낌을 받아요 저도 받을 때도 있고요 이게 굉장히 보편적인 거예요 사실 피하기가 어려운 공식이에요 이 일을 해야만 한다는 압박감도 남아 돌고 다른 일을 시작하면 또 손해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기도 하고 나 이건데 이건에 정체성인데 이 기장이 아니면은 내가 뭔데? 이런 되게 무거운 것들이 다 따라오는 거죠 이게 이 질문부터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꿈이 뭐예요? 여러분 꿈이 뭐예요? 이런 질문을 받으실 때 생각하는 단어들 그런 거 떠올려 보시면은 꿈이라는 단어가 있는 자리에 직함이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직함이 아니어도 그런 약간 업계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질문을 어릴 때부터 물어보면서 그런 답이 나오길 기대하는 거죠 그러길 바라는 거죠 안 나오면 대신 정리를 해주고 다시 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도 물어봐요 뭐가 되고 싶어요? 뭐가 되고 싶어요? 라는 질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표현을 왜 쓰고 있을까요? 우리가 뭐 하고 싶을까요? 이런 것도 아니고 뭐 하고 싶어요? 하다하고 되다의 차이를 좀 생각해 보세요 뭐가 되고 싶어요? 이게 이미 정해진 뭔가 중에 하나를 골라갖고 그걸 꿈으로 삼으세요 라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공식에 들어가지 않으면 본인이 생각하는 거를 이 박스에 맞춰서 그걸로 해라 이런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박스가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까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박스가 만들어지는 그 근본적인 공식이라는 게 그게 전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기준의 성공 사례를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뭐 됐다 그러면 너도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적용을 해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단선적인 생각이에요 주변의 조건들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조건이 깔려 있어요 근데 요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세상이 어제의 세상인가요? 오늘의 성공, 오늘의 행복, 오늘의 본인의 미래 그런 것들이 어제와 같은 거예요? 실제로 밀레니얼 세대 이하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이에요 이 박스에서 튀어나온 소리들이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88년생인데요 88년생이 은퇴할 나이가 되면 한 2048년쯤 되고 2050년쯤 되는데요 그때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그때는 보수적인 예측으로 이미 바다 수면이 60cm 올랐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는 해변가에 있는 그 은퇴할 집 같은 거를 상상해보는 그게 지금 기준으로는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 보스턴, 뉴욕, 워싱턴 같은 도시들이 이미 상당한 부분이 잠겨 있을 거예요 잠겨 있지는 않아도 해일 효과하고 여러 가지 효과로 홍수가 자꾸 날 거예요 그리고 경작이 가능한 땅이 굉장히 많이 좋아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어디서 살 거예요? 어떻게 살 거예요? 어떤 일을 할 거예요?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할 때는 꿈이 뭐예요?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할 때는 기존 세대들이 기존 방식으로 성공을 했고 박스를 만들어 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걸까요? 많은 직업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선택지가 중요해요 다양성이 중요해요 박스의 한 가지 공식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갖고 가는 게 중요해요 꿈이 하나가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 박스에서 튀어나오려면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직종들이 AI로 대체가 될 거고 되게 많은 시련을 앞두고 있는 세대예요 그냥 공식을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박스를 좀 튀어나오셔야 돼요 어떻게 그거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실험을 하시면 돼요 실험을 습관화를 시키면 돼요 새로운 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실패와 성공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쓸데없어요 그거 그냥 해보는 거예요 많이 다양하게 해보는 거예요 요즘에 미디어 업계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좋아하는 예능 아니면 좋아하는 드라마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그것들 중에 과반수가 파일럿에서 시작된 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회만 예산을 주고 성공하는지 안 하는지를 본 다음에 그거 고정방성으로 변성을 시키는 것 이런 접근법을 써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엄청 다양해지고 변수가 많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 방식을 우리도 쓰면 돼요 우리 삶에 있어서 하고 싶은 것들에 있어서 실험을 이렇게 해보면 되는 거예요 작은 규모에서 그래서 소설 작가가 되고 싶었던 그 친구로 한번 돌아가면 아니 박스에 너무 빨리 갇혀버린 거예요 소설 작가가 되고 싶은 생각을 한번 했으면 말을 꺼내기도 전에 준비를 먼저 해야 시작할 수 있다 이 생각에 빠지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그냥 글 쓰면 된다 이런 세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왠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꿈을 얘기해주면 응원해주지도 않고 그걸 이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가두어버려요 스스로 그렇게 하게 되기도 하고요 준비를 했느냐? 어떤 준비를 했느냐? 내가 생각하는 준비를 했느냐? 그 공식에서 나온 준비를 했느냐를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 브라질에 가고 싶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으면 될까요? 이 사람이 실험을 소소하게 시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었을까요? 쉬워요 뭐 브라질에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 포르투갈어 할 줄 모르잖아 그것도 새로 처음부터 배워야 되잖아 라는 말을 들으면 실험 설계할 수 있는 게 아 오늘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에서 포르투갈어를 공부할 수 있는 곳 다섯 군데 목록 세기 리스트 파하시면 돼요 그렇게 쉬워요 그렇게 시작하면 아 있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넌 못 배우잖아 아 배울 수 있어 봐봐 여기 있잖아요 자신감이 생겨요 이거 하나씩 하나씩 여러 가지를 해나가시면 쌓여요 포르투갈어를 어디서 배울 수 있는가 어 치안이 안 좋아 가지마 한번 찾아보고 읽어보고 왜 치안이 안 좋고 어디에 치안이 안 좋고 금융권이 왜 선파울로 가면 남미에서 가장 큰 금융권 그런 월가 같은 데가 있는지를 한번 제대로 알고 두시면 주변 사람들한테 아니야 가면 좋아 라고 반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조금씩 조금씩 그 목표에 가까워지는 작은 규모의 실험을 설계하시면 돼요 이 꿈을 꾸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얘기를 할 때 그리고 스스로 할 때 제발 앞으로는 꿈이라는 단어가 진로한테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한테 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실 때 그 사람이 꿈꾸는 세상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다시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이 답변을 뭔가 공식에 맞춰서 박스에 맞춰서 직함을 얘기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뭐가 되고 싶어요? 라는 질문 대신에 뭐 하고 싶어요? 좀 열린 식으로 뭐 하고 싶어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그걸로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하나 하면 되게 많이 쌓이기 시작되고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플랜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기장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도 나중에 힘들면 남는 게 많아요 대안이 많아요 그 어두운 곳에 가 있을 때 다시 꺼내가지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뭔가 많은 거거든요 이렇게 하려면 본인의 관심사 본인의 꿈 하고 싶은 것 그런 취미를 너무 쓸데없는 삽질이라고 생각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본인의 자산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인류가 앞두고 있는 많은 시련을 극복하려면 다양해야 돼요 한 가지만 하면 안 돼요 다양한 문화가 생겨야 되고 나라에도 다양한 문화가 생겨야 되고 다양한 사람이 있어야만 돼요 하나만 하다가는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때 그때 떠올렸던 것 어젯밤에 생각하다가 잠들었던 것 그런 거 너무 해보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소소하게 조금조금 실험을 갖고 시작하세요 그렇게 하다가 언젠가는 하늘을 좀 날고 있지는 않아도 자유롭게 날고 있다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